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뭐 한 2, 30년 국지금융 일을 했지만 저보다 내공이 한 5배 정도 되는 저희 학교도 선배지만 또 직장 선배세요. 그래서 오늘 김원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은 꽤 인연이 깊은데 저희 대학원 선배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우리 직장 생활을 대우중권 국제조사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 전문님은 홍콩으로 건너가서 90년대 초에 일찍 거향뿐 치고는 처음으로 외국계 베어링 에셋 매니지먼트 한국에 제일 투자를 많이 하던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대만 담당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릴린치 한국 리서치 대표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아시아 총괄, 일본, 호주다 총괄하는 애들을 한 십몇 년 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저 얘기하던 게 일본은 이렇고 또 호주 애들은 말을 참 안 듣는데 우리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QLSM 매니지먼트의 시니어 어드바이저를 역임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옵티머스 캐피털이라고 중국 관련된 헬츠펀드 이제 사회 이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억에 뭐 한 30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아마 한국에서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치 거의 처음으로 홍콩에 와서 일하라는 오퍼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불호하고 그때 이제 베어링 에셋 매니지먼트가 JFS 매니지먼트랑 양대산맥 한국에 투자하는 데였는데 그때 이제 한국, 대만 담당하셨는데 이제 그때 경험하고 요즘도 이제 뭐 글로벌리 투자를 다양하게 하시는데 뭐 시장이 많이 변했나요? 글쎄요 뭐 그 당시에 그 90년대 때 베어링 에셋 매니지먼트를 옮겨서 처음에는 한국 펀드,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에머징 마켓, 에이자 그럼 뭐 나중에 뭐 업종 펀드, 에이자 매니팩트링 펀드라고 제조 펀드도 내가 아이디어 내서 펀드레이징 하고 런칭하고도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펀드멘탈 또는 시장 유동성 또는 투자 심리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주가가 결정되는 건 뭐 마찬가지죠. 근데 많이 달라진 거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인터넷이 생겼죠. 네. 그렇죠. 세상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 이게 직접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와닿는 게 정보의 양과 접근성이 확연하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산업정보로 보면 무슨 산업협회에 가서 책자, 월간 책자를 받아가지고 뒤에 도표를 받아가지고 숫자를 적고 뭐 그랬는데 저도 옛날에 거래소 공시실에 복사하러 가고 그러니까요. 맨날 우리가 그러다 했는데 이제는 뭐냐 다운받으면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업 방문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또 기업 방문을 하겠지만 기업 방문을 열심히 함으로써 생기는 정보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초과 수익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동시에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럼 한국에서도 요즘 미국, 영국, 블란서 쉽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국이나 홍콩에서 애널리스트 콜 그다음에 뭐 자기들 실적 발표할 때 그거 들어가서 파워 퍼센테이션으로 다 다운받고 직접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달려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석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쉬워졌지만 남보다 빨리 해서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은 어려워진 면도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제 기억에는 외국 투자가들이 분기 실적 발표 1, 2주 전에 한국 기업 방문을 와서 대만 돌면서 조금 뭔가 힌트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법무상의 뭐 이런 것 말고도 이제 세상, 시장하고 경제 이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특히 선진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유형 고정 자산보다 무형 고정 자산에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렇죠. 미국은 아마 90년대 초부터 그게 크로스오버 생기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들어와서 했는데 이게 시사는 상당히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형 고정 자산 즉 기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하는 것보다 브랜드라든지 R&D 말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후자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자산 통계에 쉽게 안 잡히죠. 그래서 주당 순자산 가치 PBR의 가치의 적도와 유형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땐 확실히 이제는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 패시플로우, 영업현금이라고 순현금이라고 그걸 분석하는 데 더 시간을 많이 둡니다. 물론 리쇼링도 의해서 반등은 또 있겠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영향이 많은 겁니다. 미래의 그 기업이 얼마큼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또 왜 이렇게 유형에서 무형으로 옮겼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90년도에 비해서 선진국들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소비 성량도 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대출을 해서 4월 벌리거나 또는 집을 사거나 이거는 아무래도 적으니까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확실히 낮아져요. 낮아져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거에 인플레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초과 수요 일어나는 것보다도 공급 차질에 일어난 거 많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나서 유가 오른 거 이전에도 반도체가 모자르고 뭐가 모자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에는 그래서 70년대에 미국에 겪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과 인플레 그러니까 수년 동안 인플레가 계속 높고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이런 것은 대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인구의 구조. 그래서 결론이 보면 40년대 비슷할 것 같아요. 1940년대 보면 인플레가 확 올라갔지만 금리 인상은 중앙인들이 속복에 끝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정리를 하면 기업은 intangible 특히 무용자산 현금 흐름 창출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시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최악의 경우로는 가지는 않겠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다양한 투자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디어 영어로는 보통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아이디어 창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저도 제가 보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언론도 있고 어디 보는 인터넷도 있는데 김원수 대표님은 어디서 주로 정보를 보시고 개인적인 또 네트워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이 일했던 후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네트워크를 사람마다 다 네트워크는 틀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투자에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내가 실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야 뭐 중국 난방인데 첫째는 일단은 월과 리서치 아직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보고 어디가 요즘은 뭐 잘하나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 같은 데는 조금 약해진 거 저도 크레딧 스위스랑 골드만 두 군데 보는데 CS는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골드만, JP Morgan, Bank of America 이 세 군데가 좀 우이가 있지 않나. 프로면 스윗착리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 지식을 좀 늘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책을 많이 읽고요. 책을 한 달에 한 두, 세 권을 읽는데 이걸 뭐 주식 투자법 뭐 이런 거는 안 읽고. 이제 난픽션을 줄었는데 과학 도서까지 우리 페이스북 친구니까 가끔 가다가 좋은 책 추천하시는 거예요 어떤 책들은 여러 번 읽어도 머리가 빨개질 정도로 어려웠고 얼마 전에 물리학 원리로는 읽다가 그냥 머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지금도 오늘 읽다 온 책도 레드 룰렛라는 책인데 이 책이 중국 내에서 원자바오에서 장지민 넘어갈 때 한 기업가, 엔트로퍼너가 한쪽 정치 세력에 힘을 입어서 번창하게 빌려내야 되었다가 장지민 넘어간 다음에 수려 없이 행방불명된 사건 사라지는 기업이 종이 사라진 사건 저도 뭐 기업, 성공한 기업인들 그런 히든 스토리 이런 거 읽는 게 참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기업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책들 다양한 거 읽으시는 거 말고 인터넷에서 산업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보를 받고 미국 회사 리서치 보시는 거 기본으로 보시는 거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 그건 액세스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하니까 그런 책들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저자를 팔로우를 해요 아, 그러니까 트위터나 트위터나 뭐 하여튼 그 사람의 SNS를 찾아요 그래서 팔로우해요 그럼 그 사람이 다른 걸 또 올리고 다른 걸 추천하고 자기 아이디어 막 뛰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가지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것도 저는 이제 블로그나 섭스택 같은 것도 봐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 이제 매크로 쪽에는 가령 예를 들자면 린 엘든이란 젊은 여성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장점은 금리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보다도 아주 긴 50년, 30년 역사를 보고 그리고 굉장히 높이서 아래로 내려 보는 분석을 해요 아, 이 앱을 관찰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림을 잘 그려주는 좋은 자료가 오고 그 다음에 매크로 컴패스라는 섭스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또 뭐를 잘하면 중앙은행, 페드가 어떻게 관점에서 보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 많이 설명해서 좋고 그 다음에 요즘은 테크놀로지, 또 성장 산업들 많이 보잖아요 IT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제일 중요한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소스 보면은 이제 스트레츄리 닷컴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테크놀로지 자체보다도 테크놀로지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설명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 투주가들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마존 또는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과연 그냥 뭐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 근거를 하시는가 취약점이 얻으시냐, 블라인 스팟이 얻으시냐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설명을 해서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은 되죠 여러 가지를 봅니다 이게 뭐 시행착오죠 많이 하다 보면 아 얘가 나랑 맞구나 하는 것을 찾아서 줄곧 계속 하고 하죠 오늘 저희 청취자가 우리 김원수 대표님의 내공이 진짜 저보다 한 다섯 배 많은 걸 아실 텐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조금 관심 있어 하실 조금 이제 길게 볼 중장계 테마 아니면 종목 그런 얘기 좀 하면 대표적인 IT나 이런 장기 성장하는 기업은 어떤 그런 데를 좀 좋게 보세요 그런데 그 말하기에 앞서서 지금 키워드가 중장기입니다 중장기 그런데 이 중장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틀리고 그다음에 말은 없고 이해는 안 하고 그런 게 많은데 저한테는 중장기는 일단은 보유기간에 최소한 2년 보통 3년 내지 5년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장기는 포폴리오 프로치를 해야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소위 한 종목에 몰빵하면 이게 틀렸을 때 돌아올 수 없잖아요 또한 신용거래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면 한 번 크게 선호하면 아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게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오랫동안 참여하는 게 중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공료로 계속 누적이 되는 게 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장 초과 수익률을 내는 것보다 시장 수익률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중장기 투자는 그래서 포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무리 안 하면서 특히 개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기관들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워런 버펫 같은 데도 벽슈 헤드웨이가 지난 2, 3년 동안 자산 늘어난 게 전체 늘어난 거에 보통 반이잖아요 그렇죠 정리로 누적이 되니까 올해 하여간 게임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제 종목으로 볼 때 사실 첫 번째 포폴리 구성에서 앵커 종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이 좀 크고 우량주면서 원어성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서양이라서 스테이크가 필요하듯이 주요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요리를 보자면 지금이 사실 적기예요 지금 세상이 주식장이 굉장히 나빠지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걸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살 필요는 없어요 매일매일 주가를 못 맞추니까 어차피 2년 이상 또는 3년에서 5년을 보는 건데 조금씩 조금씩 사모는 그런 전략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 소개한다면 오늘 이게 지금 녹화방에서 방송 나갈 유튜브의 소유자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이요 구글 이렇게 보면 저도 좋아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회사예요 구글의 유튜브든지 또는 검색 엔전 두 가지를 다 받으라도 콘텐츠를 공급하고 또는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 광고주들이겠죠 양쪽의 네트워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플랫폼이 보통 플랫폼이 한쪽만 일어나요 그다음에 AR 기술도 전 세계에서 넘버원 회사죠 AI 무슨 전부 글로벌 협회가 있는데 탑 10 AI 과학자를 매년 뽑아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6명이 현재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지금도 미국 대학교 컴사 전공자 중에 제일 잘하는 애들이 구글을 여전히 들어갑니다 대우도 좋고 그래서 회사 가치도 2년 후에 피의를 보면 한 20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2배 따는 매년 20% 정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배 미만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주식을 이런 종목을 사는다면 나한테는 조언이 가서 저는 맨날 그거 빠져라 빠져라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더 사야 되니까 제가 유튜브 한지 한 6개월 됐는데 하면서 구글이 진짜 대단한 회사다 그래서 한국같이 유튜브 참여자가 크리에이터가 많은 데는 포뮬라를 계속 안 좋게 해서 돈을 못 벌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그 다음에 경쟁이 안 치열한데 포뮬라를 좋게 하고 그 다음에 구글 다니는 후배 물어봤더니 아마 한 달 후쯤 여기 한번 출연할 거예요 구글에서 꽤 시니어 역할하다 지금 딴 거 하는데 물어보면 그 알고리즘이 스스로 진화를 해서 계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 장목을 하면 반도체 장비 asml 네덜란드 asml인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반도체 주유가 경기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중에서는 경기 명기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또는 우크라이나 네온가스가 문제가 있으니까 또 타격을 받을 거다 다 맞는 말인데 그거는 단기 투자가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저같이 중장기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많이 빠져줘 더 샀게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어차피 이번에도 우리가 많이 느꼈지만 공급 차질에 의해서 반도체가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든 국가가 느껴져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리쇼어링 때문에 굉장히 전략을 바꾸고 있죠 저도 30년 만에 미국 유럽 일본 다 자기 공장을 다 와서 하라고 이렇게 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번에 또 미국의 대규모에 투자하고 TSMC도 하고 심지어 인텔도 파운드리 박차를 하겠다고 그렇죠. 시장은 반신반의하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 뱉는 것보다 얘네들이 다 사용하고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리쇼그라피의 EUV라는 공정을 완전히 독점하는 ASML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슈퍼을이라는 회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업자도 주지만 다들 공급 투자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를 그것도 한 분야는 필요 없으면 안 되는 장비를 독점하다시피 이 친구들은 현재 매출액의 제한되는 건 자기네 생산 능력이지 수요는 수년간 무궁무진하고 그런데 지금 2, 3년 내다보면 PE가 25배 내지 30배 그리고 이익도 15% 내지 25% 매년 늘어나고 마진이 높죠. 마진이 높고 특히 이게 아주 정신없게 만드는 건데 시가총액 대비 프리 캐슬로 순형금 투자 타고난 순형금이 50%가 넘어요 대단하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계속 주가가 빠져주면 저로서는 고마운 거예요. 사실 그게 대단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한 2천억 간대는 그거죠.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인가 아니면 그때 출장 갈 때 첫 번째 들려서 눈도장 찍고 우리 장비 공급해달라 그런 데죠. 그리고 이제 사실 EUV의 수율을 높이는데 TSMC와 삼성전자와 ASML의 공존 관계예요. 그러면 고객들의 피백과 트위킹이 있으니까 또 발전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의존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각지 공존하는 관계라고 봐야 돼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그다음에 모든 반도체 회사 특히 삼성전자 TSMC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슈퍼울 장비 제조회사 ASML. ASML은 아마 미국에도 거래가 주식이 거래된 것이죠. ADL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머징 마켓은 이제 뭐 저희 한국 투자자들은 용기가 많아서 미국에 또 뭐 아주 그 새로 상장된 데도 많이 투자하고 그런데 이머징 마켓은 뭐 어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좀 장기적으로 여기도 보면 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현실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세가 좀 좋아지는 거는 사실 원자재 생산 국가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 모멘텀이지 중장기는 아니죠. 그렇죠. 원자재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게 피그치고 단순간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을 때 중국은 주가는 많이 빠져져서 사실은 페어밸류이긴 하지만은 엄청난 부동산 버블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앞으로가 과제가 너무 큰 게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물론 뭐 그렇고 그게 뭐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왔다 상장 폐지하고 없어질 것들이 많을 텐데 그다음에 환율 문제들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걸 제외를 하다 보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트남을 좋게 보고 베트남에 ETF를 사고 있어요. 종목보다는 이거는 탑다운 한 국가에 대한 베팅이니까 종목 베팅보다 ETF를 나오는데 해외 상장은 ETF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베트남 관련 ETF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일단은 동남아 국가들이라든지 남미 국가들하고 다른 게 큰 다르게 하는 게 교육률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률이 국민의 90% 넘어가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못지않게 진짜 열심히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60% 이래요. 태국 다시도 그래요. 70% 넘을까 말까 할 거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도 VC 뭐 이런 하는 사람들을 보면 베트남에는 코딩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도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쿠라파 사람들은 의료 관광을 베트남으로 또 가요. 저는 태국만이 가는 건 알았는데 요즘은 또 베트남으로 또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베트남이 생각보다 이런 게 발전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을 GDP 대비를 보면 한 90% 자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좀 올라서 90% 제가 투자했을 때는 한 60%였는데 지금 한 90% 정도 돼요. 그런데 중국은 이번에 많이 빠져서 많은 문제에 상존하셨으니까 지금 60%밖에 안 되지만 인도만 해도 115%, 태국은 120%, 한국은 125%, 대만은 250% 이러니까 별로 부담이 안 가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이 괜히 거기서 투자를 했겠습니까? 삼성이 그런 판단을 또 잘해서. 잘한 거죠. 남들보다. 베트남 ETF를 이머징 마켓에서는 좋게 보시고. 항상 투자라는 게 또 남들 안 하는 거 좀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 영어로는 또 컨트라리언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그러한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없으세요? 재미있는 건 여러분. 뭐 하여튼.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제가 그동안 계속 좀 투자하고. 또 이것도 ETF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종목도 투자할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 대선 때도 뜨거웠던 하나의 주제죠.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 공급체인 ETF가 URA라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URA ETF 보면 한 종목이 24%나 돼요. 카메코라는 회사인데 우라늄 광산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카나다하고 카자흑스탄의 광산업을 갖고 있는 광산업을 회사하고. 그런데 URA를 보는데 그게 왜 원자력이냐. 이걸 사실 관심을 굉장히 갖게 된 게 빌 게이츠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빌 게이츠의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책을 읽고 나서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딴 것도 많이 읽고 했는데 그전에도 원자력이 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일단은 탈탄소로 배출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로 환경이나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2050년까지 제로로 가겠다고 다들 손을 한 상태인데 신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물론 해야 돼요.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갖고 모자라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비싸니까. 비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첫째가 24시간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설치값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ES 산업이 또 발달돼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야지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ES 산업이 발달했다가 화재 몇 년 전에 화재 열어보내서 지금 거의 투자가 올스톱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거는 패널 자체가 리사이클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그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프랑스의 무슨 회사가 시작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덜 돼 있기 때문에 수명이 15년, 20년 후에 그 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환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산적이 돼 있어요. 물론 해결하면서 계속 투자는 하겠죠. 그래서 잘 단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스를 봅시다. 이번에 유럽이 가스 믿다가 러시아 가스 쓰다가 완전히 당했죠. 그런데 가스를 해외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 또 에너지를 독립하기도 어렵지만 또 뭐가 우리나라 느낀 게 있냐면 원유, 석탄, 가스는 가격 변동폭이 커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재 산업이니까 가장 변동성이 높은 업종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낮을 때는 좋은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예측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초기 투자는 커요. 그 대신에 수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떠자면은 비용이 저렴하고 24시간 가동하고 탄소 배출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사고 위험이나 이런 걸 많이 하지만 70년대 디자인하겠다는 건 아니고 원자력도 발전소도 계속 개발되고 테크놀로지가 진화되고 있으니까. 최첨단은 사실 몇 가지가 예를 들면 소형 원자로. SMR 테크놀로지. 영국에서는 지금 5년대에 18개를 짓고 있어요. SMR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땅에도 묻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적고. 또 한편은 이제 빌 게이트스가 미는 테라파워가 이제 완전히 원자력 디자인을 다치해서 플리리 유라늄을 사용하고 누설이 안 되더라도 폭발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와이오밍에서 첫 처음으로 짓기 시작했어요. 미국 와이오밍 중부에. 그게 투자한 게 자기네도 있지만 미국 정부에서 50%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게 다 가동이 될 때 운영을 누가 하냐. 워렌 버프트의 벅셔 산하의 벅셔 에너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원자력으로 가게 되는데 종목 골로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ETF를. 페마로. 페마로 해서 ETF를 일단은 몇 년 전부터 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격이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이 ETF URA가 피크가 2011년 대비 80% 하락한 상태예요. 그게 오래된 ETF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글로벌 X가 하는 그거죠. 제가 그때 기억에 나서 찾아봤더니 아마 그 두산중공업도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체인이 다 들어가니까요. 네. 그런데 하여간 글로벌 X가 하는 URA니까 미국에 거래돼서 저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개 정도 하나 더 채워보면 최근에 뭔가 상장된 섹시한 리스크도 있지만 그런 것들.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도 보면 저도 못 들어본 종목들 투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좀 재미있는 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중에는 1, 2%만 많이 넣지 않은. 그런 것들 재미있는 거 최근에 향장된 주식이 있나요 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보면 아까 요리를 보면 소고기도 필요하지만 맛있는 젓갈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념 아주 자극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투자할 때 저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장 적자 기업 또는 완전 터너라운드 시추에이션. 원래 적자 기업인데 각자가 전환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위험한 종목들을 투자는 하나인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한도를 두고 투자를 하는 거죠. 캡을 씌워서. 캡을 씌워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0%, 만화의 10%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한 종목이나 한 두, 세 종목으로 나눠서 투자하는데 그중에 한 종목을 소개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알리지 시작했죠. 스노우플레이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셀리콘밸리 회사죠. 이제 클라우드 테마가 워낙 큰 거고 하지만 이 회사는 클라우드 내 클라우드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 회사랑에 자기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아마존의 AWS한테 계약을 해서 얘한테 의존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한테 할 수도 있고 구글을 할 수도 있는데 한쪽만 하면 위험이 있어요. 얘가 다운되면 망가지는 거고. 멀티 쪽으로 가거나. 그리고 멀티 쪽으로 가는 게 추세죠. 여러 군데 나눠서. 그래야지 또 리스크도 줄지만 또 가격 경쟁을 시켜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스노우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데이터 저장과 전산 능력, 컴퓨팅 파워는 AWS, Azure, 구글에 있지만 그 위에 소프트웨어로 해서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일하우스라는 것을 하게 되죠. 데이터가 올라와서 여기저기 데이터를 올라와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뭐 큐어리라고 그러죠. 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따로 프로그램을 해서 따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한다고 그러죠. 데이터를 질문의 구미에 맞게 미리 프로그램을 해서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레이크에서 위에서 마음대로 직접적으로 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멀티 클라우드, 턴키 슬루션, 그러니까 데이터 웨일하우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데이터 브로커 시장이 더 형성될 수도 있어요. 마켓플레이스 형성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3년간 매출액이 매년 더블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3, 4년 동안은 매년 매출액이 적어도 50% 이상은 성장할 것 같아요. 계속 고성장을 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순위는 적자예요. 그런데 순위 적자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은 사실은 임원 지대한 주식 스톡 옵션. 비용 처리. 비용 처리죠. 해야 되죠. 그다음에 R&D 비용 처리하죠. 그런데 이게 두 분 다 사실은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보면 아까 무형 자산의 자산. 그래서 현금으로 보면 금년부터 프리 캐시로 영어 부인거로 프리 캐시로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 주가 변동폭 워낙 커요. 그래서 지금은 곤두박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곤두박질을 한 사이에 저가 매수를 점진적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스노우 플레이기라는 게 아마 한국말로 표현하면 눈, 눈, 가루, 눈꽃 그런 거죠. 그런데 아마 그게 상장된 지 한 1, 2년 됐죠. 1, 2년, 2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미국에 있어서 제가 가끔가다 요즘은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디벨로퍼들이, 컴퓨터 전공한 친구들이 어딜 가냐. 그런데 얘기한 데 중에 러비누트도 꽤 많이 가고 스노우 플레이크 이런 데들 좋은 회사에서 많이 간다고 해서 제가 계속 기억이 나요. 이 회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저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고. 또 이게 이 회사가 또 재미있는 게 또 한 가지 많은 사스 컴퍼니, 소프트웨어 서비스 컴퍼니와 굉장히 다른 게 아도베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스컵 섭스크립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섭스크립션 모델이죠. 섭스크립션 피를 이제 그래서 가입자가 많이 늘을수록 섭스크립션 가입비 총괄해서 그런 늘리는 회원수를 늘려서. 구독경제라고 이제 그지 않고 해서. 얘네는 구독경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얘네는 그게 아니에요. 구독은, 섭스크립션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찰즈보다 데이터 사용량, 데이터 사용은 빈본도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효율을 높여서 당신이 사용한 만큼만 차지하겠다.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차지하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사용량이 중장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적으로는 결국에는 더 좋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똑똑한 비즈니스 모델. 이 회사를 세운 애들이 원래 오라클 출신. 오라클이 옛날에 또 지전이었으니까 요즘은 좀. 그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원수 대표님이 좋아하는 5개 중장기, 한 2년, 5년 최소한 봐야 되는 종목의 첫 번째는 구글, 알파벳, 두 번째는 ASML, 반도체 장비 회사, 세 번째는 이머징 마켓에서는 베트남, 베트남 ETF를 추천하시고 그 다음에 좀 남들과 다른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고른다면 URA, 글로벌 X의 ETF, 우라니움 원자력 플레이하는 ETF.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상장된 좀 섹시한 재미있는 종목으로는 스노우플레이크 미국의 아마 나스닥에 상장됐겠죠. 그래서 아이가 좋은 아이디어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제 저희 구독자, 청취자들한테 아마 이분들 중에는 지난 1, 2년 사이에 주식시장 입문하셔서 시장의 변동성, 그다음에 최근에 특히 미국 주가가 일부 종목을 겁나게 저희는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좋은 회사를 살 기회라고 저희는 당연히 생각하지만 새로 1, 2년 사이에 입문한 분들한테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어떤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처음 투색할 때는 자기 좀 아는 분야부터 자기 아는 제품이나 서비스 우리가 알고 자기가 종사하는 업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점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한 다음에 판단해서 종목 고르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바이오 업체에 투자 안 해요. 알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의학 지식도 모자라고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바이오 주식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딴 걸 하겠다. 만약에 직종이 의사이면 또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중장기 투자를 하면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빚 내서 투자하지 말자. 기업이라는 게 어차피 리스크를 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용도 많이 걸지 말고. 그다음에 또한 어차피 주식은 변동폭이 커요. 그렇죠. 이번에 절실히 두세 달 사이에 많이 느꼈죠. 그래서 뭐 여유자금 갖고 해라 이런 말도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데 내가 이걸 투자해서 한 200원 잃어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 투자 안 하고 200원 투자는 힘든데 그러면 투자 규모를 줄여야 되고. 손해 볼 수 있는 마음까지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미리 생각하고 감두를 감자하고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그런데 아까 책들을 얘기했는데 처음 입문한 사람 입장에서 책을 좀 몇 가지 손해. 너무 좋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의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채널을 한 번 읽어버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외서 중에 번역본들이 있는 게 중에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은 거예요. 강추. 강추. 정말. 입문은 모건 하우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면서 콜라보레이트 펀드의 파트너죠. 돈의 심리학. 방금 우리가 말한 내용들에. 저도 그 책 읽었어요. 재밌더라고요. 글도 너무 재밌고. 두껍지도 않아요. 너무 읽기 쉽고. 그리고 우리 같은 베트랑도 감동받는데 주식 입문자. 저는 아들을 다 사줬어요. 꼭 읽어야 된다. 금방금방 넘겨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마이클 배트닉이라고 저도 팔로우하는 친구인데. 리솔트 웨프 매니지먼트의 파트너이자 리서치도 하고 투자하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번역돼서 추진한 책이 투자 대가들의 오답노트. 그건 전 처음 보는 건데. 개미. 뭐냐면. 사봐야겠네요. 우대한 투자가잖아요. 워렌 버프트, 전미연 케인즈.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투자 실패한 것들을. 케이스터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누가 잘 됐다는 것보다도. 그렇죠. 투자 대가들이 뭘 잘못해. 어느 때 뭘 해서 큰 소식이 나서. 그래서 우리가 배울 그들도 배우고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케이스터디를 쭉 만드는 책이 있어요. 진짜 재미있어요. 그것도 한번 강추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가 오늘 너무 좋은 투자 습관.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 다섯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다음에 책도 서너 권 추천해 주시고. 아까 그전에는 본인이 관심 갖고 보는 인터넷. 그다음에 그런 폴로 하는 분들 이름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들이. 아이가 오늘 상당히 유익했기를 바라고. 오늘 시간 내주신 우리 김원수 대표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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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